인민해군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해군이었다. 인민해군은 국가인민군 소속이었고 1956년 창설되었고 1990년 10월 2일에 해체되었다. 2차 대전 이후 냉전이 도래하면서 소련이 동독의 재무장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양부대도 창설되게 되었다. 1950년 초에 소련 해군장교의 도움으로 해양경찰중앙관리본부가 창설되었고 1952년 7월 1일에 인민해양경찰로 개칭되었다. 1946년에 창설된 독일 국경경찰 소속 국경해양경찰과 인민해양경찰이 통합되고 재조직되면서 1952년에 8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56년 3월 1일에 국가인민군이 창설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민해양경찰도 국가인민군 해양부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국가인민군 해양부대는 창설 당시 만 명이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60년 11월에 해양부대는 인민해군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독립부대가 되었다. 다음 해인 1961년에 인민해군은 함선들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해안경비함, 어뢰정들이 소련에 위해 조달되었고 헬리콥터와 보조항공기와 같은 항공전력은 폴란드에서 구매했다.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는 동안인 1961년 8월 13일에 해안국경경찰여단이 인민해군에 흡수되면서 규모는 커졌다. 1965년에 인민해군이 재조직하면서 공격부대와 어뢰정들이 결합한 독립소함대가 창설되었고 리겐섬을 기지로 삼았다. 1970년대에 인민해군은 만 8천명이 병력을 가졌고 1980년대에는 일부 함정이 소련제 전폭기로 대체되었다. 1988년에는 동독과 폴란드 간 해상분쟁 때문에 폴란드 인민공화국 해군과 적대적인 대치를 하기도 했었다. 후속 협상에서 분쟁해역의 3분위 2가 동독에 할양되었다. 1990년 10월 2일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일부 인원은 독일 해안경찰에 흡수되었고 대부분의 함성과 항공기들은 폐기되거나 판매되었다. 인민해군의 주된 작전범위는 발트에 였고 통상적인 임무는 소해암과 전자정보함으로 광역정찰 활동을 하는 것이었으며 대나토 전쟁 시 발트 연안의 적성국에 상륙하는 소련군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1961년 11월 1일부터 인민해군에 소속된 제6국격려단은 동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주된 임무를 맡았기에 해안을 따라 소형순찰성과 초소들을 배치했다. 사령부는 로스토크에 있었다. 독립부대 동독에서 제작된 프로젝트 131 리벨레급 어뢰정정보함 야스문트 프로시 2급 지원함 콘도르급 소해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